오늘은 이제 쓸데없는 것도 해봐야죠 어저께 이제 만들었던 거를 다른 데다도 이제 쓰고 싶잖아요 그쵸? 어 그러려고 이제 만들었으니까 어 이제 한번 물어보는 것부터 해볼게요 이게 이제 그거죠 어 레지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이게 가장 큰 숫자고 그냥 다 적용 저는 이제 가장 큰 숫자만 적용하면 좋은데 기술이 안 돼서 그냥 다 적용하는 걸로 해야겠죠 일단은 키복사 한 다음에 gpt 에게 물어보는 거에요 예 이렇게 뭔가요 이렇게 하고 gpt 한테 물어보는 거죠 gpt 가 이렇게 딱 설명을 해줘요 속도 향상하고 관련 있다고 하죠 어 이거는 뭐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좀 의심이 가고 이제 중요할 것 같은 그런 애들 그러면 이것만 바꾸면 되죠 이것만 이렇게 바꿔서 헬로우 비즈니스 어쩌저쩌 하죠 어 이거를 이제 그 한용으로 바꾸면 이제 되겠죠 자격 증명 등록 관리 서비스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렇게 말을 더듬어 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음 그러면 얘한테 물어봐야겠죠 음 그러면 얘한테 물어봐야겠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렇게 어 보안 강화 그쵸 보안 강화 이거 붙이는 거고 뜨는 거 좀 틀려 영어가 인식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얘가 딱 앓혀 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보안 강화가 있으면 이렇게 알려줘요 음 이렇게 알려줬죠 그래서 딱 보고서는 이제 얘가 알려준 거를 이제 봐야죠 이렇게 보고 어 이거를 이제 검색해 보거나 뭐 그러면 되겠죠 잠시 멈춰놓고 어 이거를 지금 검색해 봤어요 이 알려준 이 레지스트죠 요거를 그냥 하지 말고 간을 봐야죠 진짜로 얘 말이 맞는지 일단은 다시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이렇게 해서 이제 구글에 검색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하고 있죠 자격증명 이니까 이걸 비활성 하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얘는 좀 설명을 잘 못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격증명이라는 거는 이제 그저 해야 되는 거죠 어 자격증명을 하지 않으면 이제 오히려 바이러스 걸릴 수 있죠 그러니까 좀 잘못된 답변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검토해 보고 어 일단 이거는 비활성 하라는 거는 얘는 조금 의심스러워요 어 이거는 이제 비활성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패스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물어봐야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물어보면 돼요 이제 걸리면 또 영상으로 찍겠습니다 잠시 기다리고 어 계속 비활성만 이제 딱 찍찍 라고 말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봤어요 비활성 하지 않고 보안 강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이렇게 메모자 하나 더 열면 되겠죠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적어야겠죠 그래서 REM 이렇게 적고 이게 무슨 서비스인지 봐야겠죠 그래서 운영체제 디바이스 어쩌고 저고 디바이스 연결이죠 디바이스 연결 그리고 폰 폰 엑스박스 지금 제가 이제 겪고 있는 문제가 이런 애들이 접속 이상한 접속을 해서 그게 문제니까 저한테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위에는 이제 동일하니까 이렇게 그냥 내비두면 되겠죠 일단은 이렇게 이제 됐고 이제 문제는 어저께 있는 거가 써먹어야 되니까 여기에도 있지만 여기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둘 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적용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하는 걸 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됐고 이제 어떻게 변경해야 되냐면 이거는 그냥 쓰면 되고 이거는 이제 어저께 만들었던 거 그대로 이제 복사하면 되겠죠 그대로 복사해서 메모자 하나 더 켜고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처음 접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저도 지금 고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저장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한 상태에서 다시 다른 이룸으로 왜냐하면 이제 이걸 바꿀 거니까 원본이 또 있어야죠 그래서 이대로 이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 복사를 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위에다 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될 게 원본을 이렇게 놓고 어 이 경로잖아요 경로에서 어 지금 찾는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경로죠 그래서 어 똑같은 경로 여기는 이제 수정할 게 없죠 여기 경로니까 여기서 이거까지 그렇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달라지는 게 뭘까요 이거죠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보면 요거 끝에 어 밑으로 는 자가 하나 있죠 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하고 밑으로 는 자는 하나 있죠 어 그래서 텍스트 text로 어 이거는 그냥 폴더예요 임시 폴더 그 다음에 원자 텍스트 폴더로 넘겨라 이렇게 된 거죠 음 그러면 기존 거는 이제 삭제해 주면 되겠죠 삭제해 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추출하고자 하는 거 어 추출하고자 하는 그 문자를 여기다 적어야 겠죠 경로를 그래서 이거를 어 키복사 키복사 키복사를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지우고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는까지는 이것과 이거 이것이 공통점이니까 그쵸 무조건 얘가 만들 때 그 마이너스 그 밑으로 는을 하고 이 다음에 숫자를 무조건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이 이거예요 그쵸 여기 는까지는 공통점이에요 이제 많이 보시다 보면 알 거예요 제가 설명해 봤자 설명은 없고 이렇게 됐고 이제 위에가 좀 복잡하죠 이게 어 이게 이제 문제예요 저도 어 지금 어떻게 할지 헷갈려요 어 여기까지는 다 똑같죠 그리고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 그 쓰는 게 한 줄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줄이 긴데 얘는 한 줄만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쓸 필요 없고 다 지우면 되겠죠 다 지우고 맨 마지막에 점점 한번 써주고 그죠 여기서 이제 땡땡이 치고 여기다 마무리 땡땡이 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중간에 바꿔주면 되겠죠 음 음 이제 여기에 경로가 다 들어갔고 얘가 이거죠 어 이거 그 이거 이름이죠 어 이름 여기 보면 여기 이거가 이름이에요 이름이라고 써있죠 어 기본값 그래서 파란 거는 어 이 이거구요 리닛다운 아무튼 그리고 빨간 거는 문자열이에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빨간색이죠 그 다음에 파란색 파란색이죠 이렇게 간단한데 처음에는 뒤지기 힘들어요 뒤지기 헷갈려요 어 어디갔어 여기 있죠 거의 다 만들었죠 벌써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이제 다르죠 문자열이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아 그 다운 값이 이걸로 문자열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이걸로 써달라고 하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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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음 이렇게 해달라고 하네요 어 이제 다 성공 다 완성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입력하면 되겠죠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 우선 내보내기 하고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없어요 항상 짜증나게 다운로드 폴더가 여기 있다 그래서 2로 했어요 혹시나 이제 고장나면 복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했고 여기에 보면 어 이게 없죠 어 이 오제이 어쩌저고 오제이 여기는 있고 그쵸 여기는 이제 있고 얘는 없죠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 넣어 주는 거예요 음 이거는 쉬워요 이거는 그냥 세줄만 쓰면 돼요 어 이건 어려운 걸 이제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하고 됐고 이제 이걸 적용해 볼게요 그래서 그래서 요거죠 어 찾아라 이게 찾으라는 뜻이에요 이 레지스트에서 요거 요거 이제 이 경로가 있으면 여기 찾아서 여기를 넣어라 이런 소리예요 잘되면 좋겠네요 우선 멈춰놓고 안되면 제가 수정해서 다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멈췄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에러가 안 나서 완성했죠 그 다음에 이걸 찾아라 찾아서 이제 문자를 찾아서 요 문자를 찾아서 다시 여기를 집어넣어라 어 이렇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찾은 거를 그죠 찾은 거를 이제 여기다 레지스트에다가 집어넣어라 이 소리예요 잘되면 좋겠네요 완료가 하나되면 성공하죠 완료 됐죠 그래서 가보면 아까 없던 게 생길 거예요 여기 보면 생겼죠 여기 여기 잘 등록됐네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장기술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추가하려면 여기다가 이거 이거 그죠 표시 end 표시 하나 해주고 여기다 이제 똑같이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하나의 구간이에요 구간을 여기다 집어넣고 이 끝에 땡땡이 치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이거 이거 있죠 보이시죠 이걸 꼭 적으셔야 되고요 이게 감싸야 돼요 감싸야 돼서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AAA A BBBB 이런 이름으로 만든다고 하면 음 한번 해볼게요 음 잘 되면 좋겠네요 음 완료 완료 했죠 어 두개를 했죠 지금 하나를 했는데 그렇죠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 됐죠 어 똑같은 이름이 이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이제 하나를 꺾고 싶다 이게 멀티루 이게 그 어 다중 문자 값이라는데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갔어 원본이 있죠 아까 어 그래서 원본 어 원본 보시면 되겠죠 다중 문자를 쓰셔야 될 경우가 또 있어요 어 그래서 알려드린 거예요 저는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아까 이제 이거죠 이게 이제 레지스트 값이라는데 다중 문자로 바꾸고 이제 아이고 이거 이게 아니죠 아까 우리가 추가했던 거 어떤 거죠 여기 있죠 막 눈 돌아갈 거예요 힘들어서 처음에는 어 천천히 보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띄고 싶어요 역 여기랑 여기랑 A A B 다음에 띄고 싶으면 0 하고 그 다음에 그 그 딱 그 원자 표시 이렇게 하기가 띄는 한 칸 아래로 내린다는 뜻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잘 되면 좋겠네요 그래서 자 완료 완료 이제 성공했죠 이제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달라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죠 그러면 아 이게 잘못됐다 아 이거가 제목인데 이게 잘못됐어요 어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죠 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어 이거 이는 제목이라서 안되고 이거 있잖아요 이 뒤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 얘랑 얘랑 로컬이랑 이제 중간 사이로 띄우고 싶으면 0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원자 표시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게 안되네 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안됐을까 잠시 멈춰놓고 아 제가 바보예요 역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했죠 어 원자 표시하고 그 다음에 땡 어 반대로 했죠 이렇게 하고 다시 해볼게요 이 순서만 바뀌었는데도 그러네요 다시 한번 음 완료됐죠 가볼게요 깔끔하게 되면 좋은데 아쉽죠 한번에 됐으면 더 좋았을텐데 이렇게 보면 이제 한 칸 내렸죠 어 이 내용을 한 칸 내렸어요 그러면 또 이제 또 끊고 싶어요 또 끊고 싶으면 아까 마찬가지로 이 앞에 끊어 볼게요 그러면 원자 표시 숫자 0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가보면 어디였어 이거죠 이렇게 어 쭉 아래로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어려웠어요 처음에 어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해봤네요 이렇게 해서 추가하는 거 별거 아니지만 열심히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